아... 또 이 코스를 또 지나가네? 어... 어제 엊그저께 고아세척해준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찾을 데가 없잖아 어떻게 해야돼? 잠시 후, 목적지 부근입니다 단장 왔다... 아니, 나 진짜... 주차할 데가 없으면 일을 하기가 싫어 여보세요? 아, 사장님 여기 주차할 데가 없구만요 사장님 혹시 나가실 거예요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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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하고 전화하겠습니다 으아... 이쪽이에요 그쪽으로 안 나오고 예, 예, 예 잠시만요 여기를 내리면 거기를 내리면 그 옆에 구멍이 있을 거예요 예, 옆으로 나오겠죠 뭐 예, 마크슨이가 이쪽에서도 올라오더라구요 소변기에서요? 아니, 소변기 말고 이쪽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구요 이쪽 라인에서 아니, 물이 타고 내려오고 타고 내려오고 타고 내려오고 있죠 인테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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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를 했는데 여기 어... 누수가 된다고... 아, 여기로 올라오네 네 누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네 어... 여기 방수 한번 다시 처리하고 타이밍 공사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쪽에서 뭐 방수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저쪽에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은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네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이러더라구요 정확하게 인테리어를 언제 했어요? 두 달은 안되고 근데 근데 그래서 최근 일주일 전까지는 아무 일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화장지가 많이... 화장지 막 버리나보네요 여기? 네 화장지가 맡겼을 수도 있고 여기 화장실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어요? 네 네 네 네 네 네 이쪽으로 네 이쪽에서도 같이 역료를 하는 게 맞잖아요 이거요? 네 이쪽에서 아 이거 하수는 따로 가죠 아 당연하죠 하수랑 오수랑 같이 울리면 안 되죠 여기 이게 입사 한 번인가 저기 나갔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냥 여기서 대관에서 막힌 것 같은데 가장 그냥 예 지금 그러니까는 어차피 뚫기도 뚫어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뚫고 나와서 좀 알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인테리어에서 혹시 뭐 어쨌든 변기를 뚫고 또 나오고 어차피 지금 여기 변기를 뜯어야 돼요 지금 어차피 뜯어야 되는 상황이고 저쪽은 괜찮다는 거죠? 잘 내려가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 작업해 드리면 되죠? 네 예 알겠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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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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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려간 소리가 들게 이제 내려간 소리가 들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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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ое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